이 제품 같은 경우는 덩크로우 제품들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애니멀팩의 장점은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이유는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덩크로우 치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고 제가 이 제품 정보를 처음 접한 게 작년에 발매된다고 이미지가 유출된 게 있었는데 그때는 검정색 제품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니멀팩이라고 해서 일단 검정색 제품은 나오질 않았고요 이번에 샌드컬러가 치타라는 이름으로 발매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레트로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오지 제품에서 컬러가 좀 변하고 그리고 시대에 맞춰서 디테일도 약간 변화를 준 제품들은 그냥 레트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제품처럼 이렇게 뒤에 프리미엄이 붙는 제품들은 거기에 소재도 같이 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색조합이 좋습니다 굉장히 예쁜 컬러가 사용이 된 것 같고 특히 브라운 컬러 사용은 굉장히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발 자체도 덩크로우 코스트나 범고래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단단하고 잘 만든 느낌입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덩크로우 레트로 제품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컬러의 장점도 이 신발은 살리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니멀팩의 장점은 애니멀팩의 장점은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이게 애니멀팩인지 알고 봤는데도 애니멀팩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레트로 제품이 한계 같은데 소재 제한 때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SB 제품으로 나왔다 그렇다면 지금 이 스웨이드 부분이 아마 다른 소재가 사용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애니멀팩의 장점은 극대화 됐을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컬러의 장점도 훨씬 부각됐을 겁니다 지금 이 패턴이 이 세련된 컬러를 완전히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애니멀팩의 패턴이라기보다는 그냥 얼룩 묻은 느낌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연합니다 패턴이 굉장히 연한데 거기에다가 경계 자체도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 이 앞부분을 보시면은 이따 소재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겠지만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흐리고 경계가 무너진 그냥 얼룩으로 보인다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가 조금 살아있지만 역시 얼룩처럼 보이고 이 뒷부분 같은 경우도 신다 보면은 이 앞부분처럼 경계가 무너질 겁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예쁜 컬러의 신발에 관리를 잘못해서 얼룩이 묻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가이드라인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에서 이 신발을 이렇게 묻어도 되니까 내가 미리 묻혀놨어 니들이 더 진하게 묻혀서 신어 니들이 만들어서 신어 그러니까 스카 덩크나 지디포스처럼 신다가 본인들의 취향에 맞게 뭐 커스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신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 상태로 아주 깨끗하게 내가 아 애지중지 신는다? 그렇다면은 이 신발에서 치타의 느낌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앞부분 같은 경우는 스웨이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숱이 많은 느낌입니다 좀 복실복실한 느낌이고 나머지 다른 부분들의 스웨이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부분도 신다가 데미지 입으면은 앞부분처럼 변하거나 아니면 아예 맨들맨들해지거나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발 끈 들어가는 양쪽에 있는 스웨이드 부분 이 부분의 컬러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 좀 진한 편입니다 이 발등 부분의 로고를 보시면은 하얀색 바탕에 나이키 로고가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을 보시면은 하얀색과 미색 중간 어디쯤에 있는 그런 컬러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하얗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또 누런 느낌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닥을 보시면은 브라운 컬러가 사용이 됐고요 깔창 역시 나이키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발볼 없으면은 그냥 정사이즈 신으면 맞을 겁니다 270 신으면은 270 사이즈 그리고 뭐 발볼 입거나 발등이 좀 높거나 그러면은 반업에서 1업 사이에서 선택하시면은 예쁘게 신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디테일 영상은 따로 올려놓을 거니까요 개인거래 하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개인거래 하시면은 약간의 도움은 될 겁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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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